안녕하십니까?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. 설 연휴 뒤 첫날인 오늘 도내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발생했습니다. 횡성에서는 터키에서 입국한 서울 시민이 자가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원주에서는 인천 부평구 확진자의 가족이 병원 입원 중 양성 판정을 받아 음압병상으로 옮겨졌습니다. 고성에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순천향대학병원에 입원 중인 가족을 간병했던 60대 여성이 확진됐습니다. 현재까지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,776명으로 늘었고 사망자는 36명입니다.